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되고 제주 불교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4.3 사건 발생 71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조계종과 제주 BBS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4.3 불교 술래길 조성과 대중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술래길 발굴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71년 전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제주에서 발생한 4.3 당시 남노당 무장세력과 군경토벌대 간의 무장충돌로 3만여 명의 이상의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고 불교계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주 관음사 등 37개 사찰이 불에 타고 16명의 스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교계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시 희생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교종 사회노동리와 제주 관음사,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그리고 BBS 제주 불교 방송은 최근 4.3에 생생한 아픔이 남아있는 현장과 불교 유적지 등을 술래하는 동선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돈의 피해 사찰 스님과 불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스님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입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산 사람이 막 간부급인들은 뭐예요. 간부급. 그 중에 신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세진 신임. 그런데 있으면서 신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따로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스님과 불자들은 70여 년이 지난 4.3이지만 당시에 주민들이 폭도나 빨갱이로 몰렸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4.3에 대한 연자재 등으로 희생자 등록에도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교교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록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3 사건 당시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걸 자료로 남기고 알리고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4.3 불교 술래길 탐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불교와 4.3 술래 지도를 제작 보급해 전국의 사부대중에게 제주 불교와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7개의 피해 사찰에 대한 안내판 표지 설치 각 사찰별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 봉행 4.3 당시 피해 당사자들의 구술과 증언 기록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4.3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서북 청량단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도 4월 광화문 광장에서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와서 회계의 성명과 함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술래를 통해서 4.3 당시에 제주 불교가 얼마나 큰 탄압을 받았는지 확인되어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특정 종교에 의한 특정 종교 탄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돼지될 것 같습니다. 평안도 출신들로 주로 이루어진 단체로 기독교 신앙이 강했던 서북 청년단. 종교 간의 미묘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서북 청년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불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4.3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로 열어나가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